한 손해보험사의 치아보험 TV광고입니다. 보험 약관은 깨알같은 글씨여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품 설명은 마치 랩을 하듯 빠르게 지나가버립니다. 이처럼 TV홈쇼핑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보험광고는 눈과 귀를 집중해도 시청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문구만 기억에 남아 제대로 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방송만 보고도 소비자가 보험 상품의 핵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광고가 전면 개편됩니다. 의무고지사항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깨알같은 글씨는 지금보다 50%가량 크기를 확대하고 성우가 상품 내용이나 약관 내용을 읽을 때는 노래방 자망처럼 문장에 색상 변화를 주도록 해 시청자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그럴싸한 선물을 준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 제공 여부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보험회사나 홈쇼핑 또는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의 광고와 선정 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도우입니다.